경제 오늘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년 9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두 달 연속 1% 흐름을 보인 건데,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올랐습니다. 2021년 1월 0.9%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소비스는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석유류 과실이 하락폭이 확대되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3% 아래로 떨어진 뒤, 5달 연속 2%대를 기록했습니다. 9월엔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 아래로 내려오더니, 두 달째 1%대 안정세를 나타냈습니다. 채소류는 15.6% 올라 전체 물가 상승에 0.25%포인트 기여했습니다. 주요 김장품목인 배추와 무가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오르는 등,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사과 가격은 1년 전보다 20% 내렸습니다. 석유류는 10.9% 가격이 떨어지며, 전체 물가를 0.46%포인트 끌어내렸습니다. 밥상 물가와 관련이 있는 신선식품지수와 생활물가지수 상승률도 1%대 둔화 흐름을 보였습니다. 물가가 목표 수준 이하의 안정된 흐름을 보임에 따라, 오는 28일 한은금융통화위원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중립적 수준으로 점차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은은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명목 중립금리를 1.8%에서 3.3%로 추정해 추가 금리 인하의 기대감을 높인 상태입니다. 다만 부동산과 금융시장 안정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아, 일단은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